따박따박 수익 나는 따박이 주식입니다. 자 우리 LS 일렉트릭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LS 일렉트릭 관련해서 아주 아주 중요한 뉴스들 소식들이 떴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도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중에는 이제 7% 가까이 상승을 해줬는데 다시금 그대로 윗골이 그리면서 반납을 하면서 쭉 내려온 이제 2.5%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장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상승 그리고 이제 종가로는 또 얼만큼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차트상으로 움직임 자체가 변했다라는 것 이렇게 반등으로 변했다라는 것 이게 어떤 것을 함의하고 있는지 의미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주주분들에게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LS 일렉트릭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오늘 나온 뉴스와 함께 소식과 함께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꼭 눌러주시면요. 정말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LS 일렉트릭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했던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지난밤에 일단 어떤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연준 이르면 9월에 기준금리인하 논의 본격적으로 이제 9월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화를 했습니다. 실제로 언급을 했어요. 9월에 인하할 수 있다. 9월에 금리인하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사실 9월에 금리인하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다. 이제 정말로 정말 이제는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다가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방향 전환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본격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주가 상승에 대한 시동을 건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 구리 가격 구리 선물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구리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쭉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어? LS 일렉트릭과 뭔가 닮아있네 라는 생각도 드시죠? 자 그런데 구리 가격이 이제 전날에 이렇게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양봉 보여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겠다. 왜? 금리인하가 되고 이제 돈이 많아지게 되고 풍부해지면 당연히 어떤 것들이 활발해지게 됩니까? 투자라는 게 활발해지게 된다라고요. 투자금이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당연히 설비 투자도 늘고 주식으로 투자하는 투자금도 늘고 시장에 돈도 많아지고 LS 일렉트릭의 주가 기대감은 훨씬 더 커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도 이런 내용이에요. 최근에 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에카도르 페루 전력만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LS 일렉트릭의 호재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카도르 페루 송전사업 5억 달러 차관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간에 전력 인프라 사업 확대가 전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LS 일렉트릭의 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냐? 이전에 수주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송전사업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제 사업권을 획득을 하게 된다면 돈을 벌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큰 사업이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투자 관련된 내용들이 결국엔 어떻다. 금리가 인하가 될수록 이 투자 얘기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LS 일렉트릭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급락하는 패턴이 결국 무엇 때문이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실적에 대한 내용 때문이었다. 이 실적이 사실 공장 가동률 100% 상황에서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수준 분기당 약 11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찍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과 함께 실망감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 1100억 원 정도의 분기 영업이익은 어떻다? 지금 계속해서 고정값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 100% 그러니까 생산량이 이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상황이지 지금 현재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인수 합병을 통해서 기존 전력 인프라 생산량은 50% 이상까지 상승을 시키는 동시에 또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티라유텍을 또 인수를 하고 한국 E&M 인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또 지금 새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쪽 역시 엄청나게 큰 매출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 실적에 반영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 1100억 원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이 달성이 사실상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시간 문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를 보시면요. 고점 찍고 떨어지는데 얼마,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다? 다시까지 올라가는 것도 정말 얼마 걸리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 타점이 왔을 때 정말 제대로 제대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LS 일렉트릭 주주분들에게 타점 안내가 지금 나갔죠.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타점을 못 받았다. 지금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대응을 한다면 어느 가격선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또 한번 대응을 해야 되는지 바로 제가 영업이익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매도 타점 드렸던 것처럼 또 한번 이제 타점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주주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받아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LS 일렉트릭의 매수외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직접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 변동이 상당히 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잘 대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보다 수익을 보시면서 따박따박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동시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의 실시간 대응 전략은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영상은 한 발 늦죠. 조금 제작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대응 전략까지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담없이 저한테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참여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있는 제 긴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LS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다른 과정 없이 문자만 한 통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부담없이 보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매수매도 타점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요. 이런 변동성장에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잘 해석을 하고 잘 전망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2% 가량만 상승을 하고 아래 꼬리를 그렸는데 아 윗꼬리를 그렸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부담없이 저한테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LS 일렉트릭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장 전체를 한번 보셔야 돼요.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 하락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상승 시동을 거는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S 일렉트릭 뿐만 아니라 대형주들 전체적으로 비슷한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 시작하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역시 반등 시작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LS 일렉트릭이 전력 전기 인프라 관련 주식이고요. 이 전력 인프라가 올랐던 이유는 결국 AI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게 된 거고 AI는 결국엔 어떻게 된다?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메모리, 비메모리, D램 관련 반도체 전체적으로 또 역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함께 다 같이 글로벌 사이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이 흐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의 지금 현재 중장기 전망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이런 수급의 흐름이 나오는 이유들 이유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타점을 받으시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